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공 터졌네 공 터졌어 당신 만나 공 터졌네 너와도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래도 한 마리의 꽃뿐이 있어 사랑할 때 시험 문제 롯고가 터진 않네 당신이 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공 터졌네 공 터졌어 당신 만나 공 터졌네 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알프가 터진 않네 어아identified 와두는 내 인생은 이제 곧 난 시작이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 후유증인지 다이어트 후유증인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눈꺼풀도 많이 내려가 있어요